한 명 두 분이 가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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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먼저 차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공을. 자, 라인에 딱, 라인에 대응. 오케이. 자, 준비. 봤죠, 잘 봤죠? 시. 시작. 어, 과연?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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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아이고, 볼을 못 넣었네. 볼을 못 넣었어. 잘했어요. 비겼어, 그럼 둘이 비긴 거야. 아, 좋아. 좋았어. 아주 정확했어, 정확했어. 자, 이번에는 점프 말고 다른 거 해볼까요? 이렇게, 이런 거 어때요? 콘을 놓고. 이렇게 돌아서, 세 번 돌아서. 아, 그냥, 그냥 띄어서. 콘을 놓자. 여기 있어요. 아니, 이걸 빼고 하면 되지. 감독님한테. 감독님 그거 빼고 올려야 돼? 감독님 저 밑에 거 빼고. 네? 뭐, 이거 왜? 감독님. 아니, 이거. 감독님. 아, 참. 아, 감독님 정말. 자, 집중해봐요. 자, 집중. 자, 이번 거는 효소 올리면 일어나서. 가요. 간다. 자, 하나. 둘. 셋. 와서. 슈팅해요, 오케이? 이해했지? 우리 하겸이랑 우정해보자. 하겸이, 준비. 오케이, 좋아. 와. 선생님, 잠깐. 쌤, 잠깐만요. 네. 이거 스핑크스 아니에요? 스핑크스? 오, 자졌네. 스핑크스. 오, 자졌네. 스핑크스도 알아? 가자. 가자. 자, 반칙하면 안 돼요. 쌤, 쌤. 아이고. 아이고. 하겸이, 하겸이 열정 대단하다. 하겸이, 하겸이 열정 대단하다. 하겸아, 너 한 번 넘어졌는데도. 잘했어. 이야, 빠르다. 우정이 잘했어. 우정이인데, 우정이 반칙했어. 하나밖에 안 지나갔어. 아이고. 오, 좋았어, 좋았어. 이번에는 정원이 이겨라. 정원이 아무나 이겨라. 아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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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라. 아,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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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